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균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랜만에 이 캐스트 영상으로 함께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우리 6월 모의고사 관련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와 이제 세임 커리큘럼을 열심히 따라오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이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이 캐스트를 찍고 있는 날짜 5월 11일 토요일이고요. 밖에는 비가 너무나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5월이라는 이 시기가 우리 현역 친구들이든 N수 친구들이든 공부가 조금 잘 안 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5월이라고 생각하면 현역 친구들은 뭔가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6월 평권이래. 게다가 6월 평권 내가 N수생이랑 같이 이제 시험을 봐서 전국적으로 내 위치가 결정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끼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N수생 친구들도 뭔가 상반기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오기는 했는데 야 벌써 6평이라고? 작년에 내가 6평을 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평이네. 게다가 뭔가 주변에 대학교 간 친구들은 뭔가 축제 시즌이다. 이런저런 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더 싱숭생숭해지고 공부도 잘 안 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할 거야. 그치만 얘들아 마음 다 잡으셔야 된다. 지금 우리가 6월 평가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걸 최선의 결과로 만들어 보셔야지.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이제 너희들이 공부하던 그 방향들 그대로 잘 따라가셔서 6월 평가 한 가지 잘 해보자는 거. 그 과정에서요. 조금의 이런저런 조언 선생님이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얘들아 6월 모의고사를 마주하는 우리의 자생. 얘들아 6월 모의고사 너무나도 중요한 거 맞죠? 일단 당연하게도 가장 중요한 건 수능이죠. 그렇지만 수능 보기 이전에 우리가 수능을 보기 위해서 대략적인 시뮬레이션을 하는 첫 번째 시험이다. 게다가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는 첫 번째 6월 평가원 시험이다 보니까 얘들아 우리가 수능 보기 전에 이 정도로서 국어부터 마지막 탐구 과목까지 하루에 얘들아 이렇게 시험 보는 연습 한번 하렴. 그리고 두 번째, 그동안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한 것들을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 6평을 기준으로 공부해보셔야 된다는 거. 알았지? 게다가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현역과 인수생 친구들이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합쳐져서 내가 시험을 봤을 때 전국적으로 내 위치가 이 정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매번 강조드리는 것 중 하나는 얘들아 우리 수능에서는 결과가 가장 중요한 게 맞지? 그런데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에서는요 결과보다도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생각해봐. 우리가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결과를 통해서 대학교 가는 거 아니잖아. 수능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 거잖아. 그럼 그 이전에 6평, 9평에서는 일단 모든 시험 얘들아 제발 좀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오셔야 된다. 이게 가끔 뭔가 지뢰짐작 포기하고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가끔, 지금 제가 6월 평가원까지 뭔가 예를 들어 선택과목 공부를 다 못할 것 같아요. 또는 공통과목 끝까지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6평 안 보거나 대충 보고 수능까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 종종 있는데 안 돼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일단 최선을 다해서 내가 풀 수 있는 거 다 풀고 오셔야 돼. 그래야 그 과정에서의 결과를 통해서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이 이렇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시험 끝나고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거야. 다시요, 6월 평가하는 얘들아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뢰짐작 포기하지 말자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결과, 최고의 결과를 다 만들어 오기를 추천드린다는 거. 알았지?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상반기 동안 얘들아 나름 열심히 공부해왔을 거야. 해왔겠죠? 선생님 커리큘럼 열심히 따라온 친구들이라면 각자 열심히 잘 공부하고 있을 텐데 일단은 공통과목 전 범위, 그리고 선택과목 딱 절반 정도까지 들어가는 이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상반기 동안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이게 완벽히 내 것이 되었을까? 단순히 그냥 강의만 들으면서 시간을 보낸 건 아닐까? 내가 실력이 이렇게 올라간 게 맞을까? 라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6월 평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꼭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오자는 겁니다. 알았지? 우리 얘들아 6월 모교사 관련해서 시험범위 우리가 가끔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첫 번째 공통과목은 당연히 수원수도 전범위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알지? 그래서 1번부터 22번까지 전범이 주어지고요. 선택과목은 얘들아 우리 전체 각 과목별로 3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됐을 때 2개의 대단원이 다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디어 기준으로 확률과 통계에서 몇 강까지 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 앞에 있는 우리 여러 가지 주열 경우의 수 부분이랑 확률까지 들으시면 된다. 통계 전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확률과 통계 아이디어로 19강까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미적분은 얘들아 미분법까지야. 적분 전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 아이디어 기준으로 23강까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하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 평면벡터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도형 전까지 우리 평면벡터까지 제대로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그래서 당연히 얘들아 공통과목 중요한 거 맞지? 그치만 선택과목도 우리 놓치면 안 돼. 선택과목 또한 우리가 일단은 6월 평가원 범위까지 당연히 다 공부하시고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는 거 당연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얘들아 6월 평가원 전에 선택과목 끝까지 공부하는 걸 추천은 드린다고요. 당연히 우리 목표는 수능이니까.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 제가 끝까지 잘 공부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끝까지 계속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제가 지금 뭐 선택과목을 시작하거나 선택과목이 아직 조금 부족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일단 6평 범위까지는 제대로 공부하고 들어가자는 거. 알았지? 시험 범위에 다하는 부분은 무조건 다 공부하고 시험을 보셔야 그걸 통해서 내가 이후 공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미 있는 피드백이 가능해집니다. 알았죠? 그럼 이제 6월 모의고사 대비 학습 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첫 번째로 제발 좀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 중 하나는 지금 이제 6월 평가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왔어.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풀었어. 그런 친구들은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신감 챙기고 내가 열심히 잘 공부해왔다면 지금 공부하던 거 꾸준히 해나가시면 돼.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주변 이야기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한 거 나도 알고 내가 실제로 많이 문제도 풀고 선생님이 강의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들 복습하면서 내 걸로 잘 만들어 왔으니까 그래 잘 볼 거야 라는 자신감을 챙겨서 지금 공부하던 거 그대로 꾸준히 나가시면 된다.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제가 공부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걸 안 했다고 하기에는 억울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했다고 하기에는 또 떳떳하지는 않은 그래서 뭔가 내가 안 자는 있는데 문제를 많이 푼 것 같지는 않고 뭔가 강의를 듣기는 했는데 강의를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스스로 내가 복습을 안 했다 보니까 다시 풀려고 하면 또 잘 안 풀리고 이런 친구들 많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조금 막막함을 느낄 수 있거든. 지금 제가 6월 평가원까지 그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잘 보고 싶거든요. 잘 보고 싶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기출 생각집을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 남은 게 너무 많아서 이걸 다 6월 평가원까지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컴팩트하게 그래 3주 만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항상 강조드리는 거 얘들아 지금 공부하던 거 끝까지 끝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다시요. 지금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새로운 걸 다시 시도하려고 하는 순간 6월 평가원 어쩔 수 없이 얘들아 기초가 제대로 탄탄하게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내가 빠르게 공부하려고 한다? 결과가 안 나오죠. 결과가 안 나오고 나면 6월 평가원 끝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돼. 생각해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결과적인 목표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수능이라니까? 6월 평가원 이후에 우리가 6월 평가원 전에 공부했던 걸 다시 한 번 공부하고 있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던 거 그대로 끝까지 공부하셔야 된다. 게다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 공부해온 게 완벽히 내 것이 되었을까? 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고 그에 대한 복습 철저하게 하시면 돼. 그래서 샘 커리큘럼으로 말씀드리면 파데, 킥오프, 아이디어, 워크북, 기출 생각집 2, 3점, 4점, 싱글 커넥션, 커넥션까지 전부 다 우리가 너희들 어느 상황이든 상관없이 다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야. 여기 이후에도 우리 예를 들어서 더블 커넥션에 대한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까지도 들어있다 보니까 선생님 제가 어느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상황에서부터 쭉 진행하시면 되겠다는 거야.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디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출 생각집을 만약에 못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이래도 괜찮을까요? 라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제가 파데, 킥오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 3점짜리만이라도 제대로 다 맞추고 싶은데 아이디어를 제가 안 하고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내가 생각해봐. 안 하고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거에 대한 정답을 얻으려고 너희들이 뭔가 게시판에, Q&A 게시판에 글을 쓸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도 얘기를 해드릴 수는 있겠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너희들이 수능에서 가장 잘 보기 위한 방법을 선생님이 제시를 해드려야 되잖아. 내가 생각해봐. 당연하게도 적게 공부하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건 당연한 얘기야. 다른 친구들이 오랜 기간 열심히 공부한 것들을 내가 한 2, 3주 만에 아주 적은 공부량으로 따라잡으려고 하는 건 정말로 도둑놈심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일단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왔다면요. 자기 자신 믿고, 강의를 들은 열심히 들은 자기 자신 믿고 끝까지 공부해 나가시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제가 아이디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출진각집 4점짜리에 해당하는 문제들 다 풀기에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중간중간에 조금씩,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건데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스스로 문제 푸는 양 많이 늘리셔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출진각집 풀었어. 그러면 싱글커넥션에 해당하는 싱커가 인문엔제로서 선생님 너무나도 재밌게 잘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통과목만 하더라도 우리 전범이잖아요. 1회부터 10회까지 그냥 우리가 각 회차별로 전범이랑 항상 너희들이 되돌아볼 수 있게 예쁜 문제들, 재밌는 문제들로 잘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각자 상황에 맞춰서 내가 문제 푸는 양 많이 늘리셔야 된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진도를 나가시면서 얘들아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 하고 있는데 6편 끝나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디어 하고 있어. 내가 뒷부분 다 못할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또 새로운 거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시라고. 6월 평강 끝나고 다시 아이디어 처음부터 하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나도 늦게 느껴질 거란 말이야. 너희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던 거 끝까지 계속 하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죠? 그래서 커리큘럼 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활용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첫 번째 이에 대한 조언을 드리는 건 이제 게시판에 이런저런 질문 중에서 선생님 제가 6월 평강 전까지 이것만 해도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파드키고프만 하면 어떨까요? 또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아이디어만 해도 괜찮을까요? 또는 이 정도 강의만 들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너무나도 많아. 그런데 첫 번째 생각해봐. 모든 과목이 그렇겠지만 얘들아 강의를 듣는 것도 당연히 도움은 되겠지만요. 강의를 듣고 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내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해. 그러니까 강의 시청과 문제풀이 연습의 밸런스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메인으로 듣는 강의가 있다면 아이디어를 예를 들어서 메인으로 듣고 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에서 들은 것들을 기출 심각집 4점 또는 2, 3점 또는 싱글 커넥션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 푸는 연습하셔야 된다고. 아이디어 워크북도 괜찮고요. 괜찮지?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내가 기출 심각집 4점을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어. 그러면 기출에서 배운 내용들이 아 조금은 생소한 문제로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라는 걸 싱글 커넥션 또는 커넥션을 통해서 같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만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보다도 이거에다가 추가적인 문제들을 같이 푸는 식으로 병행하자는 거. 알았지? 그래서 6평 앞두고 뭔가 분량이 압도되어서 아예 시작 자체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는 6평까지 내가 앞쪽 부분에 계속 갇혀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 진도 앞으로 나가시면서 문제 많이 푸셔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 중 하나.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6평 전에 아이디어만 안 회독해도 될까요? 라기보다는 얘들아. 아이디어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출 승각집. 예를 들어서 홀짝 느낌으로써 홀수번만 풀어. 짝수번만 풀어.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 기출 승각집에 대한 문제를 다 풀기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싶으면 첫 번째 점프 문제 다 제외하시고요. 앞에 있는 4점짜리에 해당하는 문제 중에 홀수번호만 쭉 골라서 풀자고 또는 짝수번호만 쭉 골라서 풀자고 그럼 풀지 않은 문제는 어차피 6평 끝나고 푸시면 되는 거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아예 문제 자체를 안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 너무나도 안 된다는 거. 알았지? 게다가 선생님 제가 모든 문제 다 풀기에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워라고 생각한다면 최신 5개년 정도만 풀어도 괜찮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홀수번호만 풀든 짝수번호만 풀든 최신 5개년만 골라서 풀든 충분히 그렇게 풀 수 있도록 기출 승각집 문제 다 구성되어 있으니까 잘 공부하시자는 거. 알았지? 게다가 선생님 기출 승각집 문제 다 풀어야 되나요?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들아. 다 풀어야 되니까 선생님이 넣어둔 거 아닐까? 다 풀어야 되니까 선생님이 강의를 다 찍어놓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도 문제는 푸셔야 너희들이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만들어 두신 거라고. 알았지?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제가 너무나도 시간적인 압박이 6편까지 없어요. 당연히 수능까지는 다 풀 건데요. 그러면 6편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시작 자체를 하자는 거. 다시. 지금 너무 많을 거 같아서 아예 시작 자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해도 될까요? 라는 생각에서 탈피하자고. 시작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 그러니까 기출 승각집 만약에 내가 부담스러워서 다 못 푼다 하더라도 이 정도만 풀고 들어가자고. 알았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선생님 제가 6편 전에 기출 승각집만 2회독을 하고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기출 승각집에 해당하는 문제들 다 중요하지. 그리고 틀린 문제들 다시 풀어보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 그렇지만 이 기출 승각집 문제를 풀다가 너희들이 매번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선생님 이게 제가 뭔가 선생님 강의에서의 풀이 내용을 암기해서 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매번 얘기하잖아. 암기해도 괜찮다고. 다만 이 조건에서 너희들이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 떠올릴 수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풀어야 되라는 것들을 내가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정도라면 암기해도 괜찮다고. 암기가 됐다는 건 그만큼 너희들이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를 했다는 거야. 다만 그 암기한 것들이 실제로 조금은 생소한 문제에 나왔을 때도 너희들이 써먹을 수 있게 내가 연습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연습을 싱글 커넥션 또는 커넥션으로 연습하자는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싱커 우리 입문 엔제 커넥션 우리 4점짜리에 해당하는 엔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요. 너희들 상황에 맞춰서 잘 공부하시면 돼. 알았지? 게다가 싱커 커넥션 더블 커넥션에 해당하는 각각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비교하는 영상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한 이야기는 각 커리큘럼 OT 영상에서 말씀드리니까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 꼭 같이 공부하자는 거. 알았지? 아이디어만 한다기보다 기출 생각집 같이 시작하자. 마찬가지로 기출 생각집만 한다기보다는 싱커 또는 커넥션 같이 시작하자. 게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님 제가 2, 3점에 해당하는 조금 계산 실수 같은 거 잡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2, 3점 기출 생각집도 전부 다 있다고요. 강의 다 들을 필요 없어. 너희들이 스스로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면서 이 기본 공식 내가 잘 알고 있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연습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문제 푸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알았죠? 이렇게 해서 조금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일단이라 6월 평가 너무나도 중요한 만큼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6월 평가한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는 선생님이 또다시 피드백하는 영상을 통해서 같이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커리큘럼을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 친구들 김기현 믿고 그리고 김기현을 믿고 강의를 듣는 너희 자기 자신도 믿고 끝까지 열심히 해서요. 6월 평가한 잘 보고 옵시다. 6월 평가한 잘 본 친구들은 잘 본 대로 자신감 챙겨서 끝까지 잘 나가시면 되고 6월 평가한에서 내가 만약에 원하는 성적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오셔야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지표가 될 것이라는 거. 알았지? 지금도 끝까지 응원하면서 열심히 잘 강의 또는 교재로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같이 한번 열심히 잘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